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의 첫번째 다이브로그입니다. 조금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세요. 첫번째는 깡입니다. 제 친구가 준 깡입니다. 제 친구가 준 깡입니다. 담은 요렇게 있어요. 마지막으로 포카 확인 차례. 제가 파준 유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. 이것도 무관인데 엄청 단단한 재질이더라구요. 갖고싶어 한대 친구가 줬어요. 도깨가 완전 힘을 많이 줘도 구부러지지 않아요. 발색력 굿굿! 새 슬립으로 갈아줄게요. 제가 진짜 없는 엔트클러부터 시작해서 완전 이 친구는 근데 다른 친구 가지고 고마워. 이번 클립은 포포에요 오늘 영상은 밝아 보이지 않나요? 너무 이뻐요 나 정말 너무 미끄러워 제가 포카 포장 못한 점을 미리 제정 드릴게요 봐주세요 새로운 통 등장했죠? 이거는 앞으로 영상에 아주 자주 나올 통이에요 제가 아주 쫀득해서 좋아하는 통 도와줘요 계속 안들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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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이브를 선택했습니다. 죄송하지만 아이브를 선택한 사람은 탈락입니다. 아이브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를 말해보시오. 저는 레이와 리즈를 선택했습니다. 죄송하지만 레이나 리즈를 선택하신 분들은 탈락입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다이브로그 첫 다이브로그를 마치겠습니다.